안녕하세요 덕덕이 주시아입니다 오늘도 잘 익겠습니다 짠 다도님 다도님 다도님의 노동호도 덕이 주시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익겠습니다 멜론 맛 이건 조꼬맛이에요 우유부터 꺼내볼게요 뜨거운데 끝이 씻었고요 말랑말랑한 찹쌀떡 안에 두개 더 두개 더 아이스크림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짠 멜론 맛 멜론 맛은 처음 보는데 냄새는 진짜 팽점에 맞는 멜로맛 멜로나 아이스크림 냄새나요 아이스크림 안에 있는 매운 아이스크림 맛 크림과 같이 먹으니까 찰떡이에요 제일 기대했던 초코 황이 두개 더 두개 더 한입 사이콘 보다 중요한 계란 간장 오 다 고소 피가 찰 손 통 고소하고 달콤하고 달콤하고 맛있어요 팽이버섯 초콜릿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! 좋아요와 구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!